안녕하십니까 만즈바의 정정숙 기자입니다. 꿈과 모험과 신부의 만화축제 2016년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개막을 맞이하여 작년의 인기 웹툰 작가였던 작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상작 대상으로는 윤태호 작가 외 4명이며 대한민국 장작만화공모전에는 대상 김예지외 7명,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대상 임준목 외 36명, 세계어린이 만화가 대해 틴툰의 김수현 외 21명, 공공브랜드만화 장작지원자으로는 김광성 외 9명의 수상작들이 있었습니다. 대상받은 윤태호 작가의 인기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기, 인천상륙작전, 미생, 파인 등 다양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작년에 작품전을 1층 로비에서 전시했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나올까요? 독자들이 생각하는 윤태호 작가는 어떤 작가일까요?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그리며 만화로 세상을 말한다고 축제에 참가한 팬들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뜨거운 작품으로 팬들에게 사랑을 준 윤태호 작가 2016년 만화전을 기대해봅니다.